아 왼쪽에 하나 더 왼쪽 하나 올라오는 것도 있어 기다려봐 천천히 나 같이 뭐해 올라온다 했잖아 미안한데 파쿠로 하다 뒤졌어 그럼 파쿠로 잘 하지 말던가 아 죽어 있구나 멈출 수 없지 바로? 에이 개 귀여운데 정두 빼고 온다 기다려 봐 빼고 왔어 동쪽 올리기 시작 바로 땅 빠졌어 축하인데 축하인데 아 살펄 좀 적당뼈 왜 이렇게 많냐고 꿀 집 2층 기절 형 꿀 집 2층으로 감자 남쪽으로 이상 밖에 밖에 못 감자 안해 안해 왼쪽으로 손 댄 거 같아 천천히 해 내가 학기집을 넣어줄게 2층 앞에 안 볼거야 밖에 있는거 기재 밖에 있는거 기재 차타보다 안테나에서 안테나에 오른쪽으로 갔다니 나 초밥 들어갈거야 일단 나도 들어가야 돼 남쪽 핵 같애쓰 확인했쓰 간다고? 어디에 들어가나? 야스날 재미 보러 가고 기억 저쪽 살고있어 램바요 요 하이드 아 저 새끼 나무 없다 램바요 확인했어 반대방 나오는거야? 하나 더 있어 2층에 있어 1.5 1.5 본다 나 1.5 하이밤 까고 옆에 방 클리어 하자 이리 와봐 쭉 가 하나였나 보다 아 여기가 올라간거라 하이밤 까지면 클리어 하던지 송소리를 지워줄게 아 반대파트 있네 손 위에 위에 테라스 으악